자, 호국불교 승가회를 이끄시는 성호선이 모셨는데요. 참 이 선거 결과에 후회가 중요한데, 지금서부터가요. 지난 거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고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대위에서는 물러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도 이기든 지든 저는 외국으로 가든지 그런 말씀 하셨죠. 제가 했죠. 아마 이게 새도 두 날개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가지고 나르거든요. 한쪽에서 기울어지면 이게 떨어져요. 비행기도 그렇고 또 수레도 그렇고요. 두 바퀴로 우리 밤과 낮이 있고 남과 여가 있고 이 중도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꾸라가 되어버려요. 중도라는 것은. 함부로 그냥 중도. 옛날에 김대중이가 이철승 씨를 제거할 때 사꾸라 이름으로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아주 그냥 쌍박하게 간단 명료하게 바로 그 순간에 사퇴하고 간 것은 책임을 지고 간 것은 잘한 것이고 아직은 저분이 검사 생활을 했죠. 사법부에 또 법무부 장관이면 또 이건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처음 했어요. 그런데 검사 생활도 잘하고 국절도 많고 좌천도 당하고 했지만 나름대로 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냥 황금 꽉 감아차서 전 게 아니고 국회에 물려서 싸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정치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검사하듯이 행정관리하듯이 정치라는 것은 별별 투표권자는 종교인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범죄인 마약쟁이 창녀 청소도 별별별별별 사람들이 다 찍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한 표 찍는 게 아니에요. 투표권을 살인범도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 자체가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됐어요. 네. 또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번에 또 108일 만에 사퇴하고 갔더라고요. 기간이 빚이 흔적은. 당선도 108번에 108석이 얻었고 사표도 108일 만에 사퇴했어요. 그것도 의미가 또 그러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빚이 흔적은. 유학 가야 되죠. 유학도 가고 아마 정치 쪽으로는 아마 몰라고 오겠어요. 그런데 하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 한 번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정치 안 한다고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참모로서 그걸 그냥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떤 야망이 크다 보니까 두 번의 큰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검사라는 것은 상명하죠. 검사 동일치원칙 그런 것에서 비슷한 게. 그건 이제 검찰정본부에서 뺐는데 군대나 이런 데 유계질서가 심합니다. 거기는 상명하복식이에요. 적당히 막 휘어오고 바람꽂이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정치로 와가지고 누가 조언을 했는 거나 모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치협은 다 존재감이 없어요. 국회의원 장영동에 무슨 김영장 뭐 이런 것들 좌파에 있다가 떨어지고 보랭에 이런 것들을 사무총장 갖다 놓고 비서실장을 김영동이 안동이 이런 초선 초짜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연륜이. 유승민계 유희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김경률이고 주변이 다 이러니까. 봄이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봄이 왔지 않습니까. 봄이라는 것은 또 꽃이 있어야 돼요. 민주주도라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보수호파는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해서 참 풍찬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광화문에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가 62명이 탄핵에 협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가 탄핵 당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배신자들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유전인자가 남아 있다 보니까 태국 기회를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냥 소자 취급하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그냥 상대로 인정을 안 해버리더라고. 지금도. 우리는 더 이제 태국 전사들은 더 안타까웠고 어?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각계 각층에서도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또 민주당에도 봄이 왔으면 따뜻한 온기가 오잖아요. 온기가 있는 식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이기지. 막 투쟁적으로 하면 또 빈심이 또 그쪽으로 안 간다고 봐요. 선동이나 이런 것보다 그 추운 겨울이지만 왔지 않아요. 저 범죄인들 서구 선진국에서 이재명이나 조국이 같은 사람들 저렇게 당대표나 국회의원 꿈에도 상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물러났으면 이제 유학 가고 정치 안 한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이고. 그럼 이제 누가 이 국힘당을 끌어가야 될까요? 크 참. 포스트 한동훈 시대 누가 끌어가야 될까요? 마당이 딱 이렇게 참 흡족한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라도. 정치하고 행정부를 이제 뭐 기존에 뭐 이름들 오르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이렇게 권영세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은 양이 안 차고. 아 양이 안 차고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생각하는 분은 따로 있는데. 좀 기다려보면 이제. 아 기다리면 또 누가 나오는구나. 당은 당대로 이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허심탄역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대화를 해가면서 절대 그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엇각지고 서로 해서. 그럼 그러면 안 돼. 꼴이 없어요. 직구석 망하듯이. 그럼요. 부부간에도 이게 화합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정이 와먹고. 직장도 그러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이놈의 옷이. 아니 이번에 왜 윤 대통령하고 갈등을 벌이냐고.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과오문 세력은 무조건 윤 대통령만 하는데 거기를 무슨 원수 취급하고 무슨 사람 취급을 않고. 아니 보수 우파를 사람 취급을 않고. 오히려 무슨 좌파들. 좌파들 끌어다가 어징이 떠징이. 사문병이다 김경률이다. 김경률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 5.18 또 언법전문에 넣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참 우리의 지금 정치 혼란도 우리의 추적인 북규가 해방되고 나서도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78%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올 때는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적인 서구적인 이런 인식. 우리는 역대로 신라시대 소돈이 화백제든 이런 건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확실하게 지금 현대식의 민주주의로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 없어. 거기는 획일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100% 당선됐다고 해서 김일성이가 수령 투표는 어잖아요. 만장일치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100% 선거 100%. 그게 잘 사는 체제고 좋은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 숫자 많다고. 김대중이가 잘한 것은 소수를 가졌지만 그걸 아주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당 합당도 대통령까지 주워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자기 본색에 나와서 햇볕 정책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박지원이 시켜서 5천억인가 갖다 줬잖아요. 박지원이 이번에 또 국회의원 대대.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현실.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이도 시끄럽게 오고 대한민국을 온통 소란으로 오고 폐가를 내고 쌈박정 전장으로 만들고 지금 우리가 평시가 휴전 상태라잖아요. 이걸 그동안에 반 민주화 운동이다 해가지고 무슨 군보 독재 뭐든 지금까지도 우리 늘이에요. 그게 이게 그 시각 DNA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터파놓고 그냥 주사파 해도 이거 처벌당. 미국 같으면요. 스파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익을 해야지만 무조건 기본이 10년이에요. 로버트 김. 그렇지.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국회가 저렇게 장악이 됐는데 지금 사무라들이 법은 있어요. 국가보안법도 다 있고 하니까 지금 사법도 다 있고 입법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투쟁 일본대로 가지만 서로 다 국가가 잘세 국민을 평화롭게 하고 나라가 국가 국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회의 주인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민노총이나 주사파가 주인이 국회의원들이 5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인인 국민을 잘 받들여야 되지. 만약에 숫자 많다고 탄핵이니 개헌이니 엉뚱한 지도 안 하면 국민한테 광화문. 특히 헌법 수호사력 우리 국익을 충실한 태극기 광화문 사력한테 몰면맞아 죽어요. 국회 같은 데. 광화문과 국팀은 이제 협력해야 돼요. 국팀이 광화문을 끌어안았으면 이번에도 이기지. 광화문을 내치고. 그러니까. 우파를 내치고 도태우 내치고 이러는 바람에 우파가 실망해서 투표장에 많이 안 간 것도 있어요. 부정선거 당한 것도 있지만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대로 증거를 찾아서 증거를 하나씩 이번 뉴티비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법당국에서 수사당국에서 잘 수사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부정선거 수사해서 이런 제도니까 수사하면 나오잖아요. 잘못된 게. 그럼 이러니까 사전투표는 없애야 되겠다. 명분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사전선거는요. 위헌이에요. 없애야 돼요. 위헌이야. 어떻게 선거하면 결혼식 할 때 사전결혼식 합니까? 그러네. 사전결혼식 하냐 진짜? 아니. 장례식을 사전장례식하고 또 진짜 장례식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죽이려고 YTN에서 공천원금 받아서 거짓말에 얼마나 방송을 많이 내보냈습니까? 그러게. 그런 거짓말들 하고 말이에요. 왜냐.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것들이 표모찍해. 푸수호파는 뭔가 있다. 혹은 사표득감이에요. 그쪽으로 갔다 오는 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는 이게 뭔가 수상합니다. 자유통일당 이번에 방송 나왔다는 게 수상해요. 왜냐하면 또. 거기 표를 조국한테 얹어주든지 준석이한테 얹어줄 수 있어서 이준석당. 그렇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압니까? 우리는 의심을 하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뭐 이게 하면 사람이란 감각적으로 의심하는 게 있잖아요. 꼭 증거가 안 보이더라도.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증거가 아니에요. 비디오를 찍어야 돼요. 그 구정심체에 있는 것처럼 투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거 찍으려고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고 잽싸게 구속시켜버렸잖아. 자유. 그게 이상하더라고. 자유 잘 보세요. 북기 김일성이 김정은 체제가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고 얼마나 큰 제조 4.3 사태. 그다음에 6.25 남침. 울진삼쪽 무장 청와대 습격. 그다음에 문세광이 와서 유경소에서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다가 유경소에서 서거이시죠. 그러게 그러면 거기에 추정된 민노총 정교적 할 것 없이 공무원노조 이런데 북한에서 최고 쉬운 것이 선거 뒤바꾸는 것 같이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떡 먹기예요. 그거 하는 건 원격증. 그거 안 컸어요? 돈 안 들지. 리모컨만 해도 되고 포섭만 한 놈만 들면 간첩이. 등 동안에다 나 간첩이요. 그거 써다닙니까? 월맹 같은데 월남이 무너질 때 부통령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간첩 없겠어요? 그걸 믿어요? 공정선거라고? 에이. 말도 안 돼요. CCTV 설치한 유튜버 구속시킬 때 수상하다 했어요. 왜 저걸 잡살이 구속시킬까? 아니라 달라 이런 결정. 대한민국을 인무총 전교조 이렇게 주사파들이 장악했는데 선관인들 거기에 엄정 중립시키라고 걔들이 거기에 마술을 안 뽑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어도 필요 없이 그냥 대한민국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건데. 그리고 하필이면 문재인 때 선거를 왜 4월 15일 김일성이 생일날로 하냐고. 8.15 하면 뒤집어버리면 5.18 아닙니까? 네. 이게.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이번에도 아마 다음 선거나 사전선거는 없애버려야 돼. 사전선거를 하려면 하루 저녁이라든지 하루 전날 하든지. 그러려면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이번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사전선거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빨리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태민은 멸북. 멸북 통일. 네.